침장의 무조골프 시즌 3 저희가 여러분들 앞에 다시 또 이렇게 침장의 무조골프 시즌 3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또 시즌 1, 2에 여러분들이 많은 소원과 즐겁게 저희도 시청해 주셔가지고요 저희가 시즌 3까지 왔습니다 저희가 많은 고민 끝에 우리 빅보이가 왔습니다 벌써? 자 저희가 많은 고민 끝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호흡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바로 공개방송이고요 위치는 마곡에 위치한 심장콜프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총 30분과 함께 할 예정이고요 시간 관계상 모든 분들과 함께 대결을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기본 포맷이 있기 때문에 대결자분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롱기스트, 리어리스트 그리고 퍼터 게임으로 총 3분을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드라이버 하면 또 저희 팀은 대박인 분이 한 분이 아 있죠 있죠 비거리 미군이에요 비거리는 심장입니다 롱기스트는 심장님과 대결을 할 예정입니다 저랑 대결해서 30분이 오셨는데 공개방송을 오셨는데 저를 드라이버 비거리로 읽으며 선발된다 이기신 분이 좀 많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서든데스로 그 중에 제일 멀리 치시는 분이겠죠 아이언 하면 사실 이분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 아이언은 거의 미사인 수준이에요 아 그래요? 네 저는 아니에요 아이언은 킹나바님과 대결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죠 리어리스트라는 리어리스트죠 킹나바 보다 더 잘 붙이시는 분이 또 선발이 되고 네 또 이건 제가 말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또 퍼팅하면은 또 이분이죠 이분이 치면 치면 더럽힐 적이 없어요 저는 우리 빅포이와 함께 대결을 해가지고 빅포이보다 퍼팅을 잘하시는 분은 선발이 됩니다 네 뭐 심플하죠? 내가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30분이랑 대결을 했는데 30분이 다 이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불길한 얘감은 사실 많이 들어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할 만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또 신청을 하실 수 있을까요? 네 신청하시는 방법은요 이 영상 하단에 하는 이메일에다가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신청할 때 그 이메일 내용으로는 성함, 연락처, 성별, 나이 기본 인적 사항과 선정되어야 되겠다라는 이유 간단한 코멘트죠 코멘트가 약간 좀 심금을 울리거나 하면은 저희가 아마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킹나바가 너무 보고 싶다 뭐 이런다든가 그렇죠 가서 빅볼트가 너무 보고 싶다라든가 날짜는요 여러분 6월 20일 목요일에 되겠고요 시간은 1시부터 5시까지 그러니까 저희 방송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지금 이거를 보고 계시지만 이 심장의 무조 골프는 TV방송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방송에 얼굴이 노출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명수배가 내려있다라든가 아니면 빚이 있다든가 이런 분들은 참여하기가 조금 불편할 수 있다 오셔도 되는데 오셔도 되는데 불편할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하나는 또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시즌3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심장의 심장의 무조 골프 시즌3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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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